얘들아 그 우리 있잖아 수업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실전의 괴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문을 같이 손잡고 공부해보자 손잡자 V9문 OT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 수업의 가장 제일 큰 목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를 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언어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 근데 그 좋아하는 영어 공부라고 하는 녀석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정말 싫어했던 두 가지 분야가 있었어 또는 그 파트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업법 공부하는 거 너네도 아마 동감하는 분들 많죠 두 번째가 뭐냐 이거 구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할 때 나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 왜냐하면 나는 봐 내가 나는 언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얘들아 그 영어 언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이 세상에 이런 언어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내가 좋아했던 거지 아니 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어 있는 거야 영어를 수용하면서 언어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미를 다 탈락시키고 오히려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어떤 프레임을 먼저 알려주더라고 내 말 혹시 동감되니? 자 가정법은 이렇게 쓰는 거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뭐 뭐 뭐 과거형 동사 다음에 무슨 우슈쿠마 뭐 이러면서 조동사 과거 다음에 동사원형 과거 완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왜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 가 너무 힘들었던 세대였거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구문도 예전 방식과 똑같이 내가 너네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건 그건 나에게는 약간 좀 죄악의 느낌 죄책감의 느낌이 좀 쎄 왜냐하면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어는요 우선순위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프레임 공식 형식을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언어를 먼저 수용을 하는 걸 먼저 하고 그걸 공식화 시키는 거야 우선순위는 언어대로 받아주는 거거든 V구문은요 만약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아 내가 너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형식상으로 공부하는 거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그래봤자 시험 현장 들어갔을 때는 막상 또 해석도 잘 되지 않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던 분들 네 예입니다 예예요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얘기 하겠지만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고민이기도 해요 또는 좀 범인을 좁혀서 얘기하면 수능보기 바로 전날까지 따라다닐 고민일 수도 있어요 현재 나의 이 지문에 대한 해석력 이거는 진짜 적절한 수준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해석 잘하는 사람인가? 이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난 됐다 1등급 맞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수준의 지문 해석력이 됐다 이렇게 말할 자신감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아까 말했죠 죽기 직전까지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남의 나라 거기 때문에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내신이 됐던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됐던 그 모든 분들은요 죽기 직전까지의 범주가 아니고 그 내신 또는 수능까지의 범주가 그래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 그게 너무 다행이거든 그래서 이 수업은요 내신이나 수능을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해석 이 정도면 됐구나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수업이기도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책 안에는 고1, 고2, 고3에 해당하는 해석하면 안 되는 문제들을 제가 구문화 시켜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거든 만약에 내가 이 교재를 나는 다 이해를 좀 물 흐르듯이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너는 수능이나 내신을 위한 해석력이 된 거야 됐어?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떻게 구문을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구문교재 우리 때도 어렸을 때 많이 있었거든 되게 전설적인 교재도 좀 있고 그럼 이제 구문교재를 이렇게 딱 펴잖아 그러면 약간 좀 답답해 왜? 페이지 구성이 이렇게 먼저 돼 있어 일단 일단 어법적인 설명 있지 그게 한국말로 먼저 페이지에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놈의 관련된 문장을 어떤 식으로 써주는 교재들로 나는 많이 공부를 했냐면 제일 위에 타이틀 하나가 박혀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가정법과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적혀있고 아래는 뭐가 있지? 요 놈과 맞아 떨어지는 문장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나는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 아니 왜 이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언어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게 뭔지 해서 이걸 종합하고 싶은데 이런 거였거든 또 하나 더 저기 제가 좀 써 놓은 것처럼 얘를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좀 지식적으로는 많이 얻어가는 편이 있긴 있었는데 지식적으로는 근데 뭐에서 내가 약간 좀 괴리감을 느꼈냐면 실전에 들어가잖아 실전은 어떻게 주어지죠? 내신이 됐던 수능이 됐던 지문이 문단별로 통으로 하나 툭 던져지지 근데 요 실전의 문단 안에는 어떤 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막 동그라미 문장 세모 문장 네모 문장 별표 문장 물음표 문장 여러 가지 구문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장들이 랜덤으로 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배웠지? 챕터별로 이렇게 쫙 배운거지 챕터별로 이렇게 쫙쫙쫙 그럼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걸 내가 스스로 경험했냐면 이건 어차피 결론이 나있잖아 가정법 과거라는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갖게 되잖아 얘들아 어차피 가정법 과거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고 들으면 알아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거겠지 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밀고 가니까 그냥 되나보다 라고 착각을 해 근데 딱 실전에 버려지는 순간 내던져진 순간 여기저기에 수많은 요소들이 랜덤으로 나오니까 이게 적용이 안되는 거야 자 이게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당부드린 거야 얘들아 구문 수업이 실전과 너무 구문 수업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 한 책을 다 끝났는데 실전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되게 멀어지는 느낌 구문 수업 실전 이렇게 되는 느낌 이걸 이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시키려고 구성했고 만들어냈던 방식의 V구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교재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교재 구성 말고 아예 통으로 지문을 실어놨습니다 지문을 통으로 실어놨다고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냐 그냥도 아냐 고 1, 2, 3에 꼭 해석을 꼭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만들을 제가 엄선을 좀 해서 걔네들을 쭉 해가지고 챕터별로 이렇게 좀 뿌려 놓는데 지문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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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이런 걸 경험하자는 거야 분명 이 지문과 이 지문은 다른 지문인데도 어? 내가 그때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봤었던 이 문장이 이런데도 나오네 어? 이런 문장이 막 이런데도 나오네 라고 하는 걸 여러 반복적인 케이스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해석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지문을 대상으로 여러 지문들을 같이 읽어보고 해석해 본 다음에 그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했던 것들이 계속 같이 보이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실력으로 녹아난 것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실력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분명 다른 지문인데도 있잖아 하도 이 겹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지문 내용은 다르지만 문장의 해석의 방식은 똑같다 라는 그 방식을 똑같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저 옛날에 배웠었던 문장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오네 어 저기 세모가 이렇게 나오네 야 네모가 이렇게 나오네 야 별표가 이렇게 나오네 아 물음표가 이렇게 나오네 자 이거야 이런 애들이 지문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문장의 모양이 달라져도 결국엔 똑같이 돼서 나와서 모든 게 익숙하게 느끼게 하는 것 익숙한 것 어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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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들게 하길 바라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교수의 구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최대한 실전과 마주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구문을 같이 공부하자는 거 그리고 그걸 나랑 같이 공유하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지금 몇 강 찍어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마치 뭐가 된 사람이라고 막 생각이 드냐면 구문은요 같이 읽어보는 거야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되는 거야 문장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고 책 읽어주는 남자 그래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니? 개별 문장으로 나열식으로만 돼 있는 문장들만 막 공부하다 보면 이 문맥이나 맥락이 없기 때문에 개별 문장은 되지만 이게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서 이게 내 몸으로 채화가 좀 덜 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 그걸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됐니?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나의 이 문장과 지문의 해석력이 적절한지 그걸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저는 그래서 이 수업은 추천 대상이 모두예요 모두 어떤 모두? 문장 해석에 대한 불안감 지문을 내가 내용적으로 잘 뚫어 나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으로 해석적으로 쭉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한번 경험하시고 자격요건을 맞추세요 내가 왜 이 말을 얘기했냐면 해석요건, 자격요건 수능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장 해석요건 또는 문단 해석요건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정해?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냐? 교육청과 평가관 그래서 당연히 교재도 고1, 고2, 그리고 고3까지 사실 고1, 2가 좀 많습니다 고3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배울 게 되게 많거든 그럼 고3은 자연스럽게 뚫리거든 자 거기에 모의고사 나오는 수준의 문장 해석과 단어 이게 해석요건이거든 국가가 정한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 있지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문제 있죠 이게 다 어떤 문제들이야? 주제, 제목, 요지, 심경, 밑조림이, 빈칸 때로는 뭐 편지글 이게 다 뭐야? 해석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유형이 있죠 해석을 모르면 풀이할 수 없는 거 그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녹여져 있는 녀석들만 다 출연했어요 그 지문을 통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치? 제 구문 수험의 제일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는 뭐 이런 말은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잘하지 않으셔도 영어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 왜냐? 내신과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적 영어니까 그거에 특화되신 분들이 저를 잘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영어도 좀 잘해요 말하기, 듣기, 쓰기 뭐 음 그게 구문 수업을 할 때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 막 강요해서 야 이거 외워라 물론 외우라는 것도 있긴 있겠지 그리고 저도 구문 수업에서 업법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놨어요 근데 큰 줄기는 뭐냐면 난 너네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언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 왜? 구문 수업이잖아 업법 수업이 아니야 업법 수업은 부위 업법으로 가시면 되고 뭔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뭐 오형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V 스타트로 가시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구문이야 뭘 위한? 아니 문단을 해석해서 이해하기 위한 구문이라고 그러려면 제일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이해하는 거야 정보를 처리하고 그래야 속도를 올릴 수 있거든 그 샘플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필요한 기본적 구문의 틀 업법은 제가 가르칩니다만 이게 목표예요 막 과로 치고 끊어 읽기 해가지고 막 한국식으로 조합해서 하는 거 그거 말고 문장의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 정보처리가 되고 누적이 잘 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문으로 구문 수업을 하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야 너네 이런 고민 많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래서 무슨 뭘 읽고 있는 거지? 행위는 하고 있는데 뭘 읽고 있는 거지?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 그분들 이 수업이에요 뭘 읽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샘플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 자 교재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자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지 지문 통으로 남았어 그래서 각 문장마다 제가 이제 해석도 밑에 좀 달아놨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지문 전체 중에서 야 이건 야 이건 앞으로 고2, 고3 뭐가 됐던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만한 중요한 구문적 요소를 담고 있다 다시 여기 야 지금은 네가 처음으로 배우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다 라는 녀석들 그 녀석들은 좀 더 제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굵은 글씨와 그 형광펜 표시를 좀 했습니다 요 놈은 지금 굵은 글씨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요 놈은 제가 형광펜을 칠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문장을 그걸 어떻게 할게 교재가 왼쪽 페이지에는 이렇게 지문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이 모든 굵은 글씨에 대한 제 말투에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자습으로도 여러분들도 해도 되겠다 뭐 강의를 들으면 좋지만 강의 들을 시간이 없을 때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말투로 막 써놨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보이실려는가 모르겠네 자 이거 자 이거 사실 뭐냐면 V구문의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 근데 유형이 뭐지? 편집글이야 그럼 너네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무시한다 편집글은 뭐 다 읽지도 않고 여기만 읽고 여기만 읽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잖아 근데 이걸 제가 1번 문제로 해서 한 60분 정도는 수업하는 거 같은데 60분 정도 왜? 이 굵은 글씨 문장 있지 요 굵은 글씨 문장 있지 이게 나중에 고3 수준의 어려운 문장들을 해석하는데 어마무시한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봐 관점 자체를 문제풀이 관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문이니까 다 해석해서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맥락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같이 책 읽자 책 읽자 수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자습하는 용도로 뭐 하루에 한 세 지문 네 지문 정도를 해석 연습해야 되겠다 그 용도로 저랑 같이 공유하자는 거야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이걸 여러분들 제가 맛보기 강의로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맛보기 강의를 좀 세게 올려요 맛보려고 하면 이렇게 뭐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음 음 이게 맛보기인 것 같지만 저는 라이차 먹어라 이걸 맛보기 강의로 올린 것 같아요 얘들아 경험해봐 야 제일 좋은 건 뭐야 경험하는 거야 이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야 제일 첫 번째 맛보기 강의가 왜요 이 두 문장 가지고 이 두 문장 굵은 문장 가지고 어마무시한 설명들이 나올 수 있거든 제 말투가 이렇게 느껴지는지 몰라 어 대충 보면은 어 봐봐 너네 분사 고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치 근데 맨날 어떻게 배우지 뭐 뭐 하면서 뭐 뭐 이면서 뭐 컴마 ing 이렇게 나도 배웠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문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야 오히려 하면서 이면서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컴마 ing 막 이런 거 집착하는데 야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것을 제가 언어를 넓혀주는 역할들을 마구마구마구 써놨어요 관계대명사 접속사 동격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는지야 i think that 그 that 그 that 잊지 그 that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선생님 i think that that 그때 that은 접속사로 해석 안 한다고 들었는데요 뭔 소리야 큰일 날 말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야 해석이 물 흐르듯이 빠르게 갈 수 있거든 요런 느낌으로 해석이 많이 설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냥 화면으로만 해보세요 여러분 잠깐 pause 버튼 누르시고 요거 문장 해석 되시는지 한번 좀 고르세요 이거 수업에 들어가 있긴 한데 짧게만 제가 언급 드릴게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어떤 해석이 나오셔야 되냐면 자 요거 표시한 거 보이죠 어 keep이 무슨 뜻이에요 뭐 유지하다 아니면 뭐 보관하다 가 될 수도 있지만 구문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keep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멀리 봐야 되는 동사다 기대를 더 해야 되는 동사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니의 끊을끼라기보다는 덩어리가 어디까지 되셨어야 되냐면 keeping good ideas floating 까지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너 그렇게 됐니? 응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야 돼?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지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좀만 기다려 내가 좀 이따 좀 센 거 있어 좀 기다려 아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floating 둥둥 떠다니게 유지시키는 거 그건 around in your head 그러니까 너의 머리 주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둥둥 떠다니게 유지시키는 거 그건 its great way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훌륭한 방법이다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셨으면 구문이 좀 필요해요 범주가 너무 좁아요 그치?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great는요 좋은 말보다 엄청난 큰 이라는 어떤 중립적인 어떤 양을 그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은 플러스 이런게 아니라니까 읽어보고 나와 보고 얘기해야 돼 그럼 봐라 좋은 아이디어를 너의 머리 주변에 둥둥 떠다니게 하는건 great way인데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할 수 있는 방법? to ensure that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큰 방법이라고 뭐를 they won't happen they 뭐야 good idea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발생하지 않게 확실하게 하는 그 큰 방법이 너의 좋은 아이디어를 머리 주변에 둥둥둥둥둥 떠다니게 유지시키는거래 됐니? 무슨 말인지 모르셨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 정도만 봐 좋은 아이디어를 머리 주변에 둥둥 떠다니게 유지시키는건 그 좋은 아이디어가 발생하는 것이 않게 해주게 하는 좋은 방법 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지 큰 방법이래 자 근데 봐 핵심은 이거야 제가 v구문을 들으려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느낌이야 자 pause 버튼 누르시고 해석 한번 해보셔요 난 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 내가 어렸을 때처럼 관계대명사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 괄호 뭐뭐 인 것들이 있는데 뭐뭐 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렇다라 뭐야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일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이런 짓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언어를 배우는게 아니고 분석하고 있는거죠 어법적으로 아니 이름은 안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되고 접속사가 됐던 뭐가 됐던 사실은 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거든 얘들아 후가 됐던 대시됐던 대시됐던 다 뭔지 알아?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자 더 구체적인건 강의로 들어가서 보셔야 되겠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라고 해석해야 돼 저거 수식이 아니야 어디서 관계사를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세게 얘기할게요 그건 문법 어법을 위한 분석을 배우신 거고 용어를 배우신 거고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요 누가 관계사 접속사 이런거 수식이래 근데 그게 뭐냐면 하고 부연 설명하려고 쉬었다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맛보기 가봐 제가 정말 왜 이런지 이게 당연하여야 돼 이거 수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외워버린 다음에 이걸 가버리게 되니까 영어가 싫지 자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봐봐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니 얘들아 아까 이전 문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머리 주변에 둥둥 떠다니게 유지시키는 건 엄청난 방법이야 뭐하게 하기 위한 이 아이디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큰 방법이 돼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야 명령문 조언을 좀 받아라 글 쓰는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게 누구냐면 뭔가 아시는 분들인 거야 자 여기까지 정보 누적이야 정보 누적 뭐뭐를 아는 사람들 이러지 말고 그럼 문장 길어지면 괄호치다가 끝난다니까 정신병 걸려봐 이렇게 계속 수식만 하다 보면 뭐뭐 이거 말하다가 다시 간다 그러니까요 글 쓰는 사람들로부터 좀 조언을 얻어 근데 이분들은 뭔가 알아 근데 뭐를 알고 있냐면 자 이제 아는 내용이 나온다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 아니 근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뭐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 좋은 아이디어라는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are the ones 어떤 것들이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쓰여진 것들이야 이런 거야 이걸 연습해서 차곡차곡 앞에서부터 지문을 누적하면서 문장을 누적하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네가 실전에 들어가면서 음 음 할 수 있어 여기 갔다가 뭐뭐 인모 뭐뭐 인모 이게 아니고 됐니?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구문 수업은 어떤 수업이라고요? 개별 문장 수업이 아니에요 앞에 있었던 문장과 지금 나와 있었던 문장들이 구문적 또는 내용적으로도 다 연결이 되게 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책 읽는 남 책 읽는 남자라니까 이해되니? 봐 머리 주변에서만 둥둥둥둥 떠다니게 떠다니게 하면 어 그냥 떠다니게만 하면 그게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큰 방법이 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좀 조언을 얻어라 쓰는 분들에게 라이터가 누구야?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 구문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얘들아 왜 문법적으로만 하시냐고 라이터가 왜 나는지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즉 아까 얘기했었던 야 진짜 유일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 즉 생명력이라는 쪽으로 가기에는 생명 생기를 얻게 되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어떤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이야 근데 쓰여진 것이래 니가 이 말이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돼야 구문을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셔야 돼 그럼 쓰여진 것이라는 게 뭔 소리야? 아까 머리에 둥둥둥둥 떠다니게만 하면 그게 발생 안 한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라이터한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래? 유일하게 좋은 아이디어는 둥둥 떠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써놓으라고 그래야 이게 생명력이 생기지 떠다니기만 하면 뭔 소리야? 사라지잖아 그럼 죽어버리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공부하실 때는 그걸 구문 수업으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는 소리야 설명 제가 자세하게 다 해줄 테니까 업법적으로도 접근해줄 테니까 제가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이건 업법 문제로도 이렇게 나와? 이런 얘기도 막 해요 하지만 핵심이 구문인거지 이해를 위한 구문인거지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사, 접속사, 동격 야, 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 이게 왜 그런지를 경험해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 강좌에 뭐 교재까지 구매하셨고 들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좀 어떤 수업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 제가 인사말에 써놓은 말인데 영어잖아 외국어를 자꾸 우리말의 법칙과 우리말로 이루어진 문법과 우리말로 설명돼 규칙의 틀로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해요 우리말에 없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아니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적 틀에서 좀 벗어나도 받아들이셔야 돼 어? 난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아니 수용해야 돼 걔네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갑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수용해야 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임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한 속도가 붙을 거고 이해력이 붙을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위구문의 수업의 목표는 학자적 구문 분석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 목표는 뭐라고 언어적 처리 지문에 대한 이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말씀드릴 건 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시 강조드리지만 듣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맛보기 어차피 제가 칠판에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나씩 좀 비교하시면서 아 내가 저런 걸 알긴 알았는데 무슨 말이야 어법적으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고 알았는데 이걸 해석을 하는 것으로 잘 못 바꿔내서 내가 자꾸 분석만 하고 있었구나 를 많이 느끼셔서 고1 고2 그리고 고3까지 다 다룬다고 그랬지 고문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어떤 문장이 나와도 이전에 했었던 문장과 너무나도 친숙해서 나는 아 이건 충분히 내가 해석할 수 있네 라고 해서 자신감과 속도가 좀 여러분들 붙기를 바라요 그렇게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으니까요 됐죠?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